미국 이야기만 하면 위축되고 눈치 보는 야당들이 이 문제를 강력히 싸울 수 있을지 조금 걱정이 돼요. 지금 입장들을 보면 민주당에서 용산진무실이 극조되면서 안보 공백이 발생했다 하면서 윤석열을 규탄하는 흐름이 하나 있고요. 하나는 미국에도 강력히 항의해야 된다라고 주장은 해요. 그런데 오늘 오전에 뉴스공장 들으니까 박지원 씨가 나와서 항의는 해야 되지만 한미동맹은 붙건해야 된다. 이런 앞뒤가 다른 얘기를 해요. 한미동맹은 깨지면 안 돼. 하지만 항의는 해야 돼.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민주당이 이 문제를 잘 해결해 나가는데 역할을 잘 할 수 있을까? 이런 거 어떻게 보실지 궁금합니다. 좀 어렵다고 봅니다. 한국의 정치 지형 자체가 친미라는 좀 더 노골적으로 위한 미군이라는 토대 위에서 형성된 거예요. 역사적으로. 지금 민주당의 전신은 한민당인가 그렇잖아요. 친미정당입니다. 친미정치인들이 만든. 이러한 미국이 깔아놓은 판에서 한국의 여야가 만들어졌는데 이걸 최초로 깨고선 국민을 대변하겠다고 나온 정당이 조범감선생의 진보당이죠. 그게 어떻게 됐습니까? 간첩을 물려 죽었어요. 그 이후에 한국에는 미국의 쓴소리, 바른 소리를 하고 미국에 대항해서 국익을 찾겠다고 하는 정당은 등장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여야는 다 친미라는 스펙트럼 안에 갇혀있다. 역사적으로. 그렇게 봐야 되고 야당 정치인들 중에서는 극소수의 사람들만 이 문제, 즉 한미동맹이 실질적으로는 동맹이 아니고 이건 종속관계다. 불평등하다. 그래서 한미동맹을 정상화시켜야 된다고 생각했던 또 그런 차원에서 나름 힘을 썼던, 노력을 했던 사람은 딱 두 명이에요. 김대중 전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이죠. 다들 아시겠지만 김대중 전 대통령은 미국의 심각한 반대를 예상하고 남북 간의 유기로 정상회담 공동선언이 나왔던 그거를 그야말로 비밀리에 추진했거든요. 그리고 미국에 일방통보했습니다. 정말 그 당시에는 미국이 화를 많이 냈다고 그래요. 그래서 미국 갔을 때 디스맨 소리까지 들어왔죠. 그런데 어쨌든 김대중 전 대통령은 그런 정도로 미국 말 다 듣고 내가 미국을 쫓아가면서 정치한 하진 않겠다 하는 입장이 있었던 분이고 남북이 힘을 합치면 외세에 의존하지 않고도 잘 살 수 있다 하는 철학을 가졌던 분이었고 노무현 전 대통령도 미국이 할 말은 하겠다. 물론 이제 당선된 뒤에 미국이 길들이기를 하자 상당히 약화되긴 했지만 그래도 상당히 미국과의 관계에서는 대등한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던 정치인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는 그런 정도의 정치인은 등장하지 않았죠. 한국 사회에. 그래서 개별적인 어떤 정치인들만 이런 노력을 했을 뿐 민주당이라는 정당 자체가 미국과 대등한 입장에서 국익을 수호하기 위해서 정치를 했던 적은 없었다. 앞으로도 좀 어려울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민주당이 지금에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될 때가 왔어요. 그동안 친미라는 스펙트럼 안에서 안주하면서 나름대로 꿀도 빨고 정권도 잡고 그랬었는데 한번 국가의 미래를 놓고 진지하게 자기의 정체성과 노선을 재검토할 때가 저는 왔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과거와 달리 미국을 추정하는 것이 지금은 정말 심각한 국가 위기 상황을 초래할 수 있어요. 우리가 여러 번 얘기했죠.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세계가 급변하고 있고 미국은 그야말로 내리막길을 걷고 있고 다극화로 가고 있는데 여기서 미국이 올해 나는 정치가 얼마나 한반도의 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지 또 한국의 경제를 망가뜨릴 수 있는지 지금 무역적자 생각해 보십시오. 벌써 상반기에 몇 달이 작년 6개월치에 맞먹는 무역적자를 냈다고 하고 이게 호전될 기미를 보이지 않거든요. 미국은 지금 어떻게 보면 한국을 완전히 탈탈 털어서 한미일 동맹에 끌어넣어서 전쟁의 돌격대로 쓰고 경제는 경제대로 다 털어먹을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걸 그대로 방치하면 국가적 위기 상황 전쟁 날가슴이 있다는 것이고 경제도 엉망진창이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민주당이 한미동맹 우선주의, 맹신주의 그리고 한미동맹도 아니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종속적 관계잖아요. 이런 거에 매달려서 박지원 씨 같은 얘기하면 안 되는 상황이에요. 큰일 나죠. 길이 없죠. 옛날하고 틀려졌다 이거죠. 상황이. 아마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이 지금 만약에 살아계셨다면 그리고 대통령이었다면 굉장히 강력하게 지금은 탈미정책으로 취했을 거라고 저는 예상합니다. 이런 상황이었다면. 그러니까 한미동맹이 국권에 질수록 지금 전쟁 위기예요. 어려워하지요. 왜냐하면 미국의 지시하에 움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죠. 한미동맹이 진행이니까. 그런데 여기도 계속 쓰시는데 항의를 한다고 동맹이 깨지지는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동맹을 깨자는 게 아니고 정상화해야 된다는 겁니다. 정상적인 평등한 국가관계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동맹이 깨질 수도 있다고 봐요. 동맹이 불평등한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처음부터 만들어야 될지도 몰라. 그래서 종속관계, 한미 종속관계를 정상화하는 과정을 반드시 밟아야 되는데 저는 박지원 씨를 비롯한 민주당의 일부 정치인들이 위험한 발상이죠. 미국이 항의는 할 건데 동맹은 강화할 거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는 항의를 어느 정도 하다 끝난다는 얘기예요. 그냥 신용만 하겠다. 사과와 재발방치 대책을 어떻게 그럼 요구할 겁니까? 그럼 미국이 또 강요할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한미동맹 어려운데 또 협박할 거고 그럼 또 거기에 굴복하게 됐죠. 그리고 저는 이제 민주당이 미국에게도 강력히 항의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민주당이 항의를 하면 돼요. 정부 야당이고 절대다수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국민들을 대표하는 정당이잖아요. 그런데 자꾸 윤석열을 공격하기 위한 수단처럼 이걸 정략적으로 이용하면 저는 국민들의 지지를 더 못 받을 거라고 봅니다. 오히려 밉상될 수 있다. 정확히 노선 탓은 좋겠습니다. 그렇죠. 국민들의 의사는 이런 미국의 불법 도청 사건을 정확하게 항의하고 이 관계를 정상화시키라는 게 국민들의 요구입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